네 안녕하세요. 라인카측교입니다. 키움 제6호 스펙 규모 64억 소규모죠. 키움 스펙은 작을수록 좀 더 유리하고요. 3월 28일, 29일 청약이고 1일차 청약 경쟁률입니다. 들어온 금액이나 청약건수는 이전에 유진 8호랑 거의 비슷한 것 같고요. 키움 6호 스펙입니다. 상자율은 4월 7일이고요. 일반 배정이 80만주 청약건수가 4,671건 경쟁률은 25.98 비례는 51.96 증거금은 100%고요. 5만 2천주 일반 청약했을 때 현재 1086주 배정이 되는데 1일차 때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지는 않고 증권사별 증거금이 얼마 들어왔느냐. 키움 증권이 415억 원이 들어왔습니다. 단독 청약이고 이 금액은 아래는 유진 8호 스펙이고요. 유진 8호는 394억 들어왔습니다. 금액이 거의 비슷하죠. 스펙은 하는 분들만 거의 비슷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고 최종적으로 유진 8호 스펙과 비교했을 때 예측을 해보면 대략적으로 청약건수 3만건 들어올 것 같고요. 금액은 한 8,800억 정도. 뭐 비슷하게 들어온다 그러면 경쟁률은 한 550 정도 나옵니다. 규모가 작기 때문에 경쟁률이 더 올라가는 거고요. 그렇다 보면 5만 2천주 청약했을 때 한 60, 반주 정도 배정을 받게 되는데 60, 반주 배정을 받아가지고 1억을 넣어서 한 12만원 정도 배정을 받았다. 12만원을 배정을 받았다 그러면 첫날에 2,100원은 한 5% 정도 상승을 한다고 생각하면 6,000원 이득이죠. 1억을 넣어서 이틀 토스이자 맡긴 것보다 토스이자 1억을 맡기면 이틀에 한 9,000원 정도 이자가 발생을 하죠. 네. 2,100원이면 상장일날 매수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. 이 정도 경쟁률이면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고요. 청약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균등을 안 할 이유는 없고요. 보통은 청약수수료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균등수량이 20원절에서 20주원절에서 대략적으로 항상 맞춰지는 경향이 있는데 키문증권은 청약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청약건수가 좀 더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10주 내에서 배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 뭐 가족계좌 사용해서 균등으로 받을 수 있는 거는 다 받고 상장일날 저가를 보인다 그러면 2,100원 정도면 매수를 해야겠죠. 2,100원 점점 금액이 조금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 들죠.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2,000원에서 강하게 지지를 2,000원보다 약간 더 윗선에서 좀 더 강하게 지지를 해주기 때문에 보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를 강하게 지지해주고 3년 36개월 후에는 2,000원 플러스 이자를 보장해주기 때문에 사실 3년 이자 따지면 그 금액이면 마이너스인 거죠. 사실은 그러나 언젠가는 한번 날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스펙을 하는 거고 주식 증시가 급락한다고 해도 2,000원 언저리에서 강하게 지지를 해주기 때문에 조금은 보험적인 주식이라고 생각이 되죠. 하여간 내일 2일차 경쟁률을 보고 일단은 균등은 다 할 거고요. 비례는 좀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만약에 예전처럼 들어온다 그러면 할 이유는 없는 거고요.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고맙습니다.